네 안녕하십니까 꼴더컴팬집장 알티비입니다 조금 전 끝난 경기에서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홈경기였는데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는 역시 노란색 유니폼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날도 이제 선발로 나와서 75분을 활약을 했는데요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승리에 쇠디를 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원정 유니폼으로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었죠 네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 29점째를 따르면서 프리미어리그 5위까지 올랐고요 손흥민 선수는 리그 8호 골과 함께 또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팀 내 득점 1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손흥민 선수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6번의 홈경기에서 6골째를 터뜨렸는데요 또 재밌는 거는 3곳의 홈구장에서 팰리스를 상대로 모두 골을 터뜨린 유일한 토트넘 선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었던 2015-16 시즌에는 화이트하트레인 지금은 없어졌죠 네 그리고 임시홈구장으로 쓰던 웸블리구장 그리고 이날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에서도 팰리스를 상대로 골 맛을 보면서 네 3군데의 홈구장에서 팰리스를 상대로 골을 터뜨린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날 경기는 또 손흥민 뿐만 아니라 루카스 모어라우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는데요 네 전반 32분 케인의 선제 골 때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올리면서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2분 뒤에는 에메리스 군 선수의 크로스를 굉장히 또 타점 높은 네 이 엄청난 높이의 러닝 점프로 헤더를 꽂아 넣으면서 득점포도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29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가 터질 때 도움을 올리면서 이날 1골 2도움 팀이 터뜨린 3골 모두 관여를 하면서 네 높은 매우 순도 높은 활약을 보여줬네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3톱 3선수 네 해리케인 모어라 손흥민 선수가 모두 득점에 가담을 하면서 팀의 완승을 이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풋볼런덤 기준 경기 평점에서도 3선수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모어라 선수는 무려 9점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은 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네 또한 이제 양쪽 윙백으로 나섰던 레길론과 에메리스웅 선수의 활약도 매우 좋았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하가 경기 중반에 퇴장을 당하면서 토트넘의 또 수적 우위를 가져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두 선수가 지속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크로스를 올렸고 또 그 크로스의 질 또한 또 굉장히 좋았어요 네 굉장히 또 좋은 크로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또 양쪽에서 올라가면서 토트넘은 그런 크로스들을 통해서 또 좋은 공격 찬스를 창출을 또 해내기도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마치 이제 리버풀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와 로버트슨의 양쪽 측면 조합에 올려주는 그런 공격 가담과 크로스 네 그 조합에 못지않은 또 날카로움을 선보였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선제골의 주인공 해리 케인은 리그 두 경기 연속골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3호 골을 터뜨렸는데 물론 뭐 이제 케인의 그런 뭐 명성 이런 입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골수가 굉장히 좀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여름에 이제 뭔가 그 이적 요청 이런 것들 이후로 좀 더 침체되어 있지만 그래도 케인이 점점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싱데이 오늘이 또 박싱데이였잖아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그 이후 다음날 박싱데이라고 부르는데 박싱데이에서 무려 아홉 번째 골을 터뜨리는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 기록은 또 리버풀의 레전드죠 로비 파울러 선수의 아홉 골과 박싱데이 아홉 골과 또 동륜이라고 하는데 뭐 내년도 있고 해리 케인 선수는 뭐 계속적으로 또 네 선수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기록은 또 금방 또 내년이면 또 갈아치울 수 있는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콘테 감독 부임 후 리그 4승 2무 무팽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연기로 다른 팀들보다 뭐 두 경기 또는 세 경기까지 덜 치른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 아스날과 승점차를 6점차로 좁힌 이날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스날과의 또 맞대결이 1월 중에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네 토트넘이 또 챔피언스리그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토트넘에게는 이날 승리가 굉장히 또 기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앞으로의 일정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40여 시간 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이죠 수요일 0,0시 그러니까 화요일 밤 12시에 사우스웜튼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고 또 1일 밤 12시에는 와퍼드 원정을 가야 됩니다 물론 또 사우스웜튼과 와퍼드가 런던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 일정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2주간 또 일주일에 두 경기씩 치러야 하는 살인 일정 그리고 또 첼시와의 리그컵 중결승이 두 경기가 1,2차전 두 경기가 이때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또 FA컵 경기도 하나가 또 끼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때문에 좀 살인 일정과 타이트한 어쨌든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타이트한 또 일정이 계속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또 체력 안배라든지 뭐 체력 회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앞으로 또 토트넘의 상승진을 거두고 있는데 앞으로 또 토트넘 경기 그리고 또 어떤 경기들이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저희는 또 그런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